히힛 암석 요거 이따가 저희 심장 쪽 유도 아 하나 안 터졌다 와 씨, 아냐 괜찮아요 암 쓰러 왔어 골진 암 쓰러 왔어 암 쓰러 왔어 고구로 천천히 확인, 또 맞지 마게요 그렇지, 말려도 이렇게 가니까 우린 흐흐 그래 암 쓰러 왔어 우우 워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쪼보들 좋습니다. 저번주에 노기르 갔어요. 제가 주말밖에 게임을 못했어서 저번주에. 노기르도 서폿 없이 갔어요. 기상술사님이 전문이 꼈어요. 중갑차경이라 구슬동단. 효가요? 아니요. 1때려 쳤어요. 아기를 하려고. 장난이니까. 투잡을 끝내서. 이거 돌아나가야 돼요. 아들 뜨면. 기믹부터. 돌아야 합니다. 도망차. 아직. 더더더더더더. 고. 기대님 암수. 아 제발. 아. 하. 선 넘네 진짜. 암수. 들어가 집에. 퇴근하시죠. 나이티라 쌍. 패턴 보고. 기대님 마감. 오케이. 내려오면 마감. 마감. ㅇㅇ. 나는 차이가 안되네요. hun. phrase. 하나 둘 얼어드니 안쓰 헬퍼 반대쪽 원어드니 안쓰 무력 후 얼어드니 망함수 암수 없이 밀게요 밀렸어요 돌진 가운데 유도 잘하기 암수는 고구마님 집중해보자 여기 사고날만 한대니까 고구마님 암수 저가요 라드님 암수 가드해요 가드 저 심장 위에 다이얼 새로 생긴거에요? 저거 보고 해도 되는거야? 심장 위에 조그만 다이얼 저건가? 아 다이얼 3개에요 좀 더 버틸걸 오케이 괜찮아요 아 죄송 근데 어차피 밀면 됐잖아 그지? 어 여기서 밀면 되잖아 똑같잖아 고구마님 암수 아들 걸어가야 되는거 생각 아들 걸어가야되는거 생각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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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모님 암수 없죠? 한계있다 오링오케이 라드님 암수 오링오케이 대각선으로 해도 돼 오링오케이 바닥 조심해요 마지막에 바닥 아파 뭐 갔어? 퇴사보고 라드님 암수 하나 있죠? 없나? 없어요 영광님 두개 있고 차분하게 늘 먹던 밥이에요 발차기다 영광님 암수 이거 조심 팀 건설 암수 올라갔어요 발차기에요 또 발로 차에 아니네 센터왔나요? 영광님 마감 카운트 확실하게 카운트 확실하게 건슬림 암수 건슬림 암수 땅 깨지는거 계속 생각해요 발찬다 이거 뒷발 조심 콜라 암수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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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ысок 시면 통샷 willingly 건네고 지나가요 따라서 올라가 홀라님 암수 버텨 찔리지마 이거 이제 애가 끝났어요 2타 써서 없어 피해야돼 찔리는거 중에 탕후루 조심해 집중 센터 맞지마 딜러 자 저가 실패하지 말고 카운터 생각 협카 감금 신경쓰지마 백으로 그냥 딜해요 레이저 레이저 보스 쳐다봐 보스 끝 1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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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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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2타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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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타 4타 3타 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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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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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만골이라고요? 에이 이만골 너무 비싸다 이만골 너무 비싸다 이거 아 그지 이만골 너무 비싸네 아 개숭이 일주일이 빠르다 나 이거 노말 했을때 오천골에 가져갔는데 누가 첫주에 이 양반 미쳤네 돈 얼마를 준비해온거야 미치겠네 천골에서 백만골이잖아요 천골은 누가 가져왔어요 아 내가 봤어요 라드형 지금 고래인데 아 오케이 자 근데 뭐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근데 예쁘긴 하거든 나 근데 이거 효과를 끄고 있어요 난 효과 뭐지? 나 눈꽃끼고 있거든 화이트 눈꽃 이동효과 아 이것도 이쁜데 아 미친 못노르겠다 아씨 나 12만골 있는데? 아 이거 누르는거 맞아요 여러분? 야 요 요 요 요 칠짝 나 이거 칠짝 해야되는데 어떡하지 어 뭐야 뭐야 43,000? 뭐야 43,000? 아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